안녕하세요! 주소 들어가는거구나 주면서 들어가는거구나 저 초단기 196번 아, 안보인다 안보이네 공룡이 저쪽? 편절시간 5시 7분, 집에서 나온지 8시간지 가만히 있으면 좋습니다. 몸에 열이 나야돼 저기가 저기를 근데 진짜 멋있거든요? 진짜 멋있는데 길이 이런데 딱 누우면 되겠네 짝졌네 이게 길입니까요? 이거가 표지목이래요. 하얀색 철신박 진짜 신기하죠? 네 신기해요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눈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자기야! 자기야 나 또 가 와 진짜 멋있어 오지 마세요 형은 도착해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귀때기 천공 비가 엄청 오는 우리 이렇게 불쌍한 걸 누가 찍었으면 좋겠다 그치? 그치? 어 멋있어 도움이 되게 멋있어 찍어볼래? 산이 왜 이렇게 신기한 줄 알아? 너 뒤돌아 봐 그 자리에서 안 보이지? 어 뭐야? 이런 거야 선을 근데 얘들아 좀 아쉬워 어떻게 이렇게 했었지? 진짜 멋있네 알지 맨이?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뺏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.